안녕하세요. 냥냥이예요. 오늘도 더러운 슬라임 업글 안녕하세요. 냥냥이예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데리고 왔어요. 짠! 이제 멍멍이예요. 자, 젤리를 한번 신수해볼게요. 오늘은 마로마로입니다. 맛있겠죠? 네! 엑소이 톤 놔주세요. 네. 자, 먹어볼게요. 먹읍시다. 네! 짜잔! 이걸 페리저벌 2,000월로 팔아요. 짜잔! 고등 젤리입니다. 네, 이 친구가 밴드가 떨어졌네요. 하나, 둘, 셋.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강력추천. 이거 뭔가 요구르트 쏟아마시거든요. 마로마로. 진짜! 강추, 강추. 강추! 강추! 앗! 강추? 우리가 개그를 많이 해요. 그리고 병아리가 항상 먹는 약은? 뾱뾱뾱! 정말 재미있죠?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앗! 자, 우리 반친구 조 땡땡. 그리고 별명 조갈비가요. 네. 그 친구가요. 댓글을 달았어요. 플롯머신. 자, 멍멍씨 돌려주세요. 가요. 하나, 둘, 셋. 우와. 아쉽게도 꽝입니다. 이제 랭땡은? 제가 선물도 준거에요. 아하하하하하. 다시 다시. 잠깐만. 치킨 나왔는데? 나와도 돼? 어, 맞아. 헉? 꽝 나오네요. 헤헤헤. 구름젤리. 빨랑갈랑해요. 다시 한번. 먹방. 아, 이거 먹먹이 씹. 아, 감사합니다. 벤드가 떨어졌어요. 벤드 다시 붙여야겠어요. 아, 달콤해. 아, 달콤해. 함무구. 아니, 뭐지? 콕. 돼지 소리가 나네요.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 게스트는 진짜, 진짜, 진짜. 제가 옛날부터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게스트에요. 근데,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오늘 데리고 왔어요. 너무 아파요. 하하. 표정. 음. 말은 말인데, 탈 수 없는 말. 양말. 하하. 정말 재밌네요. 퀴즈는 정말로 재밌어요. 여러분도 친구들한테 한번 내보세요. 왜 조용하죠? 자,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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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수. 멈춰야 되는데. 개그 하나 내주세요. 삐이빠이. 삐이비. 이쪽은 구슬베이스고, 여기는 그냥 홈벌베이스에요. 자, 이제 물을 탈탈 탈아 넣을게. 조금씩 쓰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쓰세요. 자, 이제 조금씩 쓰세요. 으 으 으 느낌 대박인데 물 조금만 넣었더니 완전 자 이번엔 반짝이 넣어보도록 하겠어요 조금씩 넣읍시다 대우기에 한번 썩어볼게요 이미 넣었는데 으 아 으 으 아는 작품으로 만지 마요 빠른 받을 수 좀 봐주세요 정당이 너 뭐 나눔야 돼요 맨둘에 억예 그까 3타는 요양 손잡이 에요 어느 마지까 유니콘 것 5 알람이 다는 너 클레이 전화 해야 돼 클레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버터 슬라임이 됐어요 갑자기 시계를 왜 있죠? 우와 예쁜 색깔이 됐어요 색깔을 한번 입혀볼까요? 다시 머리 합체 합체 제가 한번 박두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대왕 박두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방구 소리 양이 더 많아졌어요 오 꽉 찼어요 슬라임 말이죠 짱이에요 짱 짱인데 짱이에요 그냥 짱 이거 왜 썩 드세요 나이게 더 좋은 아 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파일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안녕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